이 은행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은행이란 데엔 일자라는 마녀가 필요한데 아닌가? 이제 시야를 좀 넓혀야지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3연임이라니? 요즘 세상에 이런 독지가 어디? 내공까지 연임하시려고요? 글쎄 이의공 부영장 말입니다 갑자기 은행이 치고 들어와서는 썩어빠진 대한은행을 정상화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지금 폭풍 전야야 너희들 없는 육라인이 무사히 그랬냐?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네 육강행정 당신 뜻이여 전화! 은행은 바뀌어야 돼 바뀔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제가 감사로 있는 한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